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오늘이 촬영하는 일정이 2월 7일입니다. 선생님 생일이에요. 자 생일맞이 여러분 캐스트를 하나 올리도록 했는데 공지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봄 3월 24일 목요일에 서울시 교육청 학력평가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에게 학력평가의 시즌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갈고 닫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조금 마음가짐을 좀 더 이렇게 다독다독 거리기 위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현장 강의에서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나요? 몇 시간 동안 무엇을 몇 개 해야 되나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은 문의들을 주셨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캐스트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예요. 물론 뭐 아예 방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몰라도 해낸다. 고고 해라고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볼게요. 시행착오는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이 방법은 나하고 맞다. 이 방법은 나하고 안 맞다. 이 방법은 내가 지금 하고 있지만 숙달되지 않았다. 어 이건 내가 좀 받아들이기 쉽고 수월하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전에 수능 지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많이 한다. 그래서 실패도 많고 성공도 많다. 즉 프로덕티비티를 많이 한다. 이거였어요. 결과를 여러 번 많이 창출해내야 여러분들이 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다르게 각도를 한번 봐볼까라고 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많이 하셔야 돼요. 시행착오를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적된 경험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게 최적화된 공부법을 찾기.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해봤는데 효율이 조금 더 잘 나와요. 그리고 해보니까 굉장히 또 하기 수월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적합하고 맞는 거거든요. 안 맞는 거 억지로 깨고 있지 마시고 세상에 그 많은 공부법들 다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좋다라고 하면 그게 나하고 맞는 거니까 나한테 딱 맞춰서 더 열심히 열심히 빌드업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부의 양하고 질을 적절하게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 하루에 10시간에 앉아 있어도 내가 한 2시간밖에 집중을 못했다면 난 2시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양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해서 소화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질. 질은 뭐냐면 수업에서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나에게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응용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문제로 풀었을 때 이걸 내가 얼마만큼 실행할 수 있느냐? 요거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독회 수업을 2시간 들었다. 그리고 독회 수업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했다. 그러면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나 또는 다른 새로운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서 그 방법이 통하는지 확인해보는 거 이거 여러분들 적절하게 해보셔야 돼요. 보통 유형별로 문제풀이법을 선생님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몇 개 정도를 풀어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한 400개 정도? 그래서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400문제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관성 있게 풀이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 것이 돼요. 400개도 할 생각이 없다. 400개는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수험생활 기간을 보세요. 하루에 두 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수능이 그만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그러 다음에 이제 영어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게요. 선생님, 어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휘는 몇 개를 외워야 될까요? 어휘는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외우면 다 까먹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어휘를 잘하고 싶다면 아웃풋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수고들이라는 선생님 어휘 강의를 할 때도요. LMS라고 해서 강의 끝나고 나서 자동으로 여러분 테스트 볼 수 있게 그리고 보충자료실에 데이 1부터 데이 40까지 테스트지 다 올려놨잖아요. 선생님 강의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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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제가 만든 테스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는 테스트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테스트 볼 거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난 뒤에 열심히 외우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시험지를 한번 보세요. 또는 친구랑 같이 야 우리 내기하자 라고 해서 각자 못 외우도록 테스트를 만든 다음에 시험을 서로 이제 크로스로 해서 봐서 누가 더 많이 맞느냐 그거 가지고 떡볶이 내기 하셔도 되잖아요. 아웃풋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을 출력하는 연습을 해야지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국 단어를 외우는 것은 실전적으로 독해에 적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굉장히 열심히 추론을 하셔야 돼요. 주제에 맞추어서 이거 추론 능력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열심히 여러분들이 출연을 한 뒤에 사전을 찾아서 뜻을 파악했을 때 와 이거구나 하면 더 오래 기억이 남고요. 그것도 테스트 봐가지고 여러분 걸로 확실하게 만드셔야 돼요. 선생님 현장 강의 친구 중에 단어를 정말 정말 많이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뭐를 정말 잘하냐면 실전적으로 해석할 때 추론을 되게 잘해요. 때려 맞추는 것도 엄청나게 잘해요. 주제에 맞춰서. 그래서 단어가 조금 떨어져도 독해 실력은 상당하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테스트 없이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느냐 아니에요. 다 사라져가는 것 같더라도 테스트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아웃풋, 출력하는 연습 충분히 해주시면 여러분 것이 돼요. 그 다음 다시 보기. 애매한 단어. 내가 한 번에 딱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단어 있죠. 다음번에 또 봐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3일 단위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고 그랬지. 이런 문제 있었지. 그랬지. 라고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더 테스트.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속 무한대로 반복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선생님 이제 곧 학평이 와요. 이제 곧 모평이 와요. 제가 외울 수 없어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3월 24일 목요일 서울시, 그 다음에 4월 13일 경기도, 6월 9일 한국교과과정평가원, 이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6평, 그 다음에 7월 6일 인천광역시, 그 다음 9월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 다음에 10월 12일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11월 17일 대망의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매달마다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거나 플래너 같은 것들을 보면 매달 모의고사에 맞춰가지고 나 수학 1등급, 나 국어 2등급, 나 영어 1등급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거든요. 약점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약점에. 그리고 약점을 얼마만큼 채우면 좋을까에 집중을 해야 되지. 학평, 모고, 일정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이 실력을 내가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한다, 훈련한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실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채워가다가 어느 순간 6평이네, 어느 순간 9평이네 이렇게 하는 거지. 6평에 맞추어서 내가 이 과목을 이만큼 끝낸다. 9평에 맞추어서 이 과목을 이렇게 끝낸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6평에 내가 예상한 대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6평부터 9평 사이에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요. 그럼 나머지 과목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수능에서는 등급 간의 불균형으로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원서를 써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모든 과목을 다 보시면서 내가 어떤 과목에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본인의 구멍을 일단 파악을 하세요. 개념의 구멍이라고 할까요? 개념의 구멍.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념의 구멍이나 또는 나의 채약체를 빨리 뭐다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구멍을 갖다가 내가 메꿔야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땜질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땜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멍난 실력에서 하나씩 메꿔줘야지 뭔가 채워지지. 이거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누수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인풋해도 누수가 일어나요. 열심히 열심히 개구생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다 보면 모평 보는 거지 뭐 이거예요. 11월 수능 그날 점수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6평, 9평, 7월, 3월달 성적이 평생 간에 절대 아니에요.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들의 문제를 시험 때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다음번에는 이런 똑같은 실수를 했나 안 했나 보고 안 했네. 그러면 새로운 실수를 했네. 그럼 이게 또 새로운 약점인가 보네. 메꾸고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N수생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내공이 쌓여요. 우리 지금 우리 귀여우미들, 고3이들은 이런 걸 딱 하면 그래도 선생님 모의고사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의고사예요. 아시겠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려줄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찐실력이에요. 그래서 찐실력을 기르는 연습을 쭉 6월달 이전까지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2월 첫째 주는 뭘 한다. 2월 둘째 주는 뭐 한다. 2월 셋째 주는 기출해서 순삽을 부수겠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볼 것이며 2점짜리하고 3점짜리 중에서 몇 개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일주일이 빼곡하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프로젝트 완수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 여러분들이 상대평가로 이제 생각을 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해도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하면 결국 내 등급은 정체가 될 수 있으니까 더 해야 돼. 이런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그냥 어제의 나는 30분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오늘은 33분을 했어요. 그 3분의 의미를 두세요. 여러분은 10%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내가 경쟁자지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내가 좀 더 나아졌으면 난 되게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제하고 똑같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내 성적은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부할 때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초집중 모드. 이거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공략할 때 초집중 모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요한 약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의문이 있다. 그럼 그 의문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로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효율. 이건 뭐냐면 모르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로 게을리 하지 않으면 그거를 까먹거나 잊어버릴 확률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개념 강화. 헷갈리고 혼돈되는 개념들 있죠. 혼돈 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개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풀에 내가 적용을 했느냐. 얼마만큼 이것을 적용했느냐. 이거 매일매일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4개 영역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플래너에 딱 적고 내가 오늘 무슨 개념에 대한 약점을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그 개념의 핵심은 이거다.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풀에 적용했는데 맞췄다. 이 4가지가 여러분 플래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면 실력의 빈틈이 생길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기장. 이건 뭐냐면 고독한 수험생활입니다. 여자친구도 그리고 싶었지만 이제 여기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뭐 이렇게 남자친구처럼 그렸는데요. 어찌덕간 일기장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기록을 좀 남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때 일기장을 딱 보면 내가 잘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못했던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고민이 하루 이상 가진 않아요. 그리고 고민이 없던 날도 없어요. 고민은 진화할 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좋게 진화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제 했던 고민 또 하는 거는 발전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알게 된 개념이 뭐였고 알게 된 단어는 뭐고 잘 풀린 문제는 뭐다라고 소소하게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 할 것은 뭐다라고 적어 놓으시고 다음 달은 내가 집중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도 잡고 내일도 잡고 그리고 거시적으로 다음 달도 잡고 이렇게 해서 한 달 한 달 알차게 여러분들이 플래더 작성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의 시행착오는 많이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실수할 수 없겠다 할 때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2월 계획을 정말 잘 세워서 여러분 우리 3월 캐스트에서도 또 만나도록 해요. 만약에 중간에 또 선생님이 전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캐스트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모두 파이팅! See you later!